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최상위 SUV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GLS의 첫 부분 변경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GLS를 출시하고 고객 인도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출시 이후 약 3년 만에 첫 부분 변경으로 돌아온 더 뉴 마이바흐 GLS는 투톤 페인트를 포함하는 매력적인 외장 컬러, 실내의 고급감을 더하는 새로운 디자인의 시트 커버를 갖췄습니다. 또한 1등석과 같은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마이바흐 주행 프로그램과 이액티브 바디 컨트롤 서스펜션 등 마이바흐만의 럭셔리함이 돋보이는 요소를 통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됐습니다. 국내에는 더 뉴 마이바흐 GLS 600 사메틱과 특별한 외관 컬러 및 인테리어 트림이 적용된 더 뉴 마이바흐 GLS 600 사메틱 만우파 투어에 총 2종의 라인업으로 제공됩니다. 더 뉴 마이바흐 GLS의 외관을 먼저 살펴보면 정교하고 우아한 라인의 라디에이터 그릴에는 고광태 크롬바가 수직으로 배열됐으며 상단에는 마이바흐 레터링이 새겨져 최상위 모델로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프론트 범퍼 및 비필러 커버 등에 장착된 고품질의 크롬 트림과 마이바흐 패턴으로 장식된 프론트 에이프런의 공기 흡입구는 도로에서도 마이바흐만의 럭셔리함을 드러냅니다. 또한 마누팍 투어 모델에는 심리적으로 매력적이고 외관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투톤 페인트 외장 컬러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옵시디안 블랙과 마누팍 투어 칼라하리 골드 투톤 색상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현대적인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는 하이테크 실버와 노틱 블루 투톤 색상이 새로운 옵션으로 추가됐습니다. 인테리어 역시 최고급 소재와 장인 정신이 담긴 디테일로 더욱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시트 커버 디자인입니다. 시트 표면과 등받이 중앙 부분에 적용된 고품질 다이아몬드 패턴 튈팅은 마이바흐 특유의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며 마이바흐 GLS 전용 익스클루시브 나파 가죽이 적용됐습니다. 특히 마누팍 투어 모델에는 세련된 분위기의 헬리오스 컬러도 옵션으로 제공해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여기에 고급스러움을 더하는 마누팍 투어 플로잉 라인 블랙 피아노라커, 브라운 오픈 포어 월넛 우드, 엔트로사이트 오픈 포어 오크 우드 총 3종의 인테리어 트림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번 부분 변경 모델에는 에어채머와 온열 기능으로 등과 유출을 마사지하며 편안함을 제공하는 멀티컨투어 시트가 앞뒷좌석에 모두 탑재됐고, 공기질 및 미세입자 센서를 통해 유해한 공기와 PM2.5의 초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공기청정 패키지 등 최적의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실용적인 편의 기능이 적용됐습니다. 이 밖에도 탑승자의 기분과 취향에 따라 차내 온도, 앰비언트 라이트, 마사지 기능 등을 유기적으로 조절해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에너자이징 패키지 플러스는 물론 팔걸이와 도어 패널 등에도 온열 기능을 제공하는 열선 패키지가 포함됩니다. 차별화된 편안함은 청각으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뉴 마이바흐 GLS에는 특수 유리막과 보충제 등으로 외부 소음 차단 및 단열 효과를 극대화하는 어쿠스틱 컴포트 패키지가 함께 탑재돼 뛰어난 소음, 진동 감소 성능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차량의 기본 사양으로 탑재된 도메스터 하이엔드 3D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의 성능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뒷좌석 탑승객은 2개의 11.6인치 터치스크린이 포함된 음복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영화, 음악을 재생하거나 웹서핑을 즐길 수 있는데요. 최상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2개의 메르세데스 벤츠 무선 헤드셋과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7.4인치 탈착식 음복 뒷좌석 태블릿이 함께 제공됩니다. 더불어 최고급 낙파 가죽으로 마감된 이그제큐티브 시트는 전동 리클라이닝 기능으로 등받이를 최대 43.5도까지 기울일 수 있으며 다리 받침대도 함께 늘어나 긴 주행시간 중에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뉴 마이바흐 GLS 603 에틱은 4리터 V형 8기통 M177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557마력, 최대 토크 78.5 KGF-M에 달하는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 통합 스타터 제너레이터와 48V 전기 시스템이 포함돼 필요시 추가적으로 16kW의 출력을 지원해 효율적인 연료 소비를 돕습니다. 더 뉴 마이바흐 GLS의 뒷좌석에는 탑승자의 편안함에 초점을 맞춘 쇼퍼 전용 모드 마이바흐 주행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해당 모드로 주행시 변속기는 흔들림 없는 승차감을 위해 빠르고 부드럽게 기어를 변속합니다. 나아가 에어메틱 서스펜션과 결합된 이액티브 바디 컨트롤 서스펜션은 롤링, 피칭 및 리프팅 현상을 억제하고 각 휠의 스프링과 댐핑력을 개별적으로 제어하여 노면 상태 및 주행 환경에 상관없이 1등석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특히 커브 주행 모드에서는 코너링 시 자체를 기울여 한층 더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하며 오프로드 주행 모드에서는 리커버리 기능으로 모래사장과 같은 지형에서의 탈출을 더욱 쉽게 도와줍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제품 마케팅 및 디지털 비즈니스 부문 총괄 킬리안 텔렌 부사장은 이번 더 뉴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GLS는 세심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마이바흐의 브랜드 철학인 수준 높은 럭셔리를 완벽하게 구현해냈다며 디자인, 주행, 안전 및 편의 사양 등 모든 부분에서 최상의 럭셔리함을 제공해 최고급 SUV를 찾는 고객들에게 만족감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뉴 마이바흐 GLS의 국내 판매 가격은 마이바흐 GLS 603에틱이 2억 7,900만원 마이바흐 GLS 603에틱 만우팍 투어가 3억 1,900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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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